지민의 전역 적립한 해양을 든든하게 쏘고 오는 태양의 수송 외교준 다음에는 사실 해양이 잘 몰라서 배를 탑재했다가 우리 상용탄이 주선하는 거예요 이게 BAB을 탑재해서 내린 것까지는 탱니하는데 내린 이후에는 아마 이 구출이랑 비슷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이래서 한 번 물어면서도 나랑 잘 알아볼 것 같은데 서해와 에멜의 사수 서해안보의 중심 역할을 수용하는 서해안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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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